이 토마토가 빨간데 좀 더 빨개지면 새가 쪼아먹어요 여기도 토마토 있는데 안 따왔구나 아침에 남편이 한 수구리 따왔는데 커요 토마토가 좀 다 익을 때까지 둬만 아이고 벌써 새가 쪼아먹었네 좀 익기 전에 따 버려야 돼 이거 새가 먹어버려 새가 먹기 전에 따야 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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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가 먹어버렸어 사람도 훔쳐가고 새도 가져가고 토마토는 집에 지금 잔뜩 따있고 근데 익은 것은 따간 게 좋겠어요 여기도 많이 익었죠 익은 게 많이 보이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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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가 신선하게 먹다가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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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